자, 그러면 기훈 씨가 한번 뽑아보시죠. 자,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. 어려운 것 같아요. 누가 일입니까? 이건 상당히 나중에 발표가 되면 질문이 안 좋아해요?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담비 씨, 담비 씨. 사장 승배욱에서의 것 같은 사람. 아, 아닙니다. 정답, 기센 여자. 아닙니다, 아니에요. 징 isn't going to scissors, 맨비 씨. 아, 그런 거였구나. 싫어요.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안 좋은 거야?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 좋은 건 아니야? 정답,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. 가장 돈 좋아할 것 같은 사람. 정답, 건달. 정답! 정답! 찍히면 너도 흘러내려지는구나 담배 피울 것 같은 순간 그러니까 귀영 씨는 더 심했어요 아니야, 내가 더 심해서 직업한다고 생각해 손광 씨, 얍삼하게 여기 자꾸 숨지 마요 자, 저게 조금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정답! 정답! 인사 안 할 것 같은 사람 정답! 모른 척 할 것 같은 사람 정답! 사람 잘 무시할 것 같은 사람 상처뿐이네요 정답!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, 근데 송광 씨 왜 이렇게 담비 문제에 적극적이에요? 어, 약간 신나고 있는데요? 송광 씨 가장 못 열었어? 자, 지금 힌트를 좀 드릴게요 말로 조금만 주세요 어... 오래전부터 너무 스타여서 자,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랜 전부터 너무 스타여서 꼰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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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! 제니 송광이야? 야, 제니! 와! 와, 이거는 오래가요! 이건 오래갑니다! 야, 이 단어 하나는 이 단어 하나는 진짜 오래가요! 아니, 난 제니가 얘기해서 꼰대가 영어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자, 아닙니다! 아니에요! 자,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아, 근데 내가 묻고 싶은데 스트레스는 좀 풀려요? 아, 예예, 좀 풀리고 있어요 지금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조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예,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예 아... 마루 형 evolucion 그냥 싸우시고 sue 자,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음 정답!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못 친해질 것 같은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